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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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저는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이라는 무릎이에요. 다 짜요. 무릎을 진짜 안 좋아. 가사가 무릎에 잠들고 깊은 잠에 빠져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할머니 맨날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 하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습생 때부터 들으면서 되셨는데 이제 다시 들으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어떤 그런 아픔을 갖고 계셔서 지금 이 부르는 노래가 각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곡일 텐데요. 아이유의 무릎을 들어보죠.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득허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밟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거죠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댈 어두워요 깨우지 말아요 아직 깊은 잠을 잘걸 아 죄송해요 이번엔 다 우리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자꾸 떠올라서 우리 노래 잘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우네 태아씨가 또 아이유의 무릎을 불러주시면서 눈물을 많이 보이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끊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끝까지는 모두가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저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모랜드가 될 것입니다 태아씨는 어땠어요? 저도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우셔가지고 일부러 감정 안 잡으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노래는 불러야 되니까 잘 아이유의 무릎이 іє 네 너는 그댈 네 네 너는 어떻게 죽을까요? 네